예수님의 말씀 신탄의 소리 다시 오세요 예수님의 말씀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념과 널리 퍼지네 근처에 빠져 종냄에서 놓아주시고 그 영원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원 싸울 때 나의 영원 싸울 때 나의 영원 싸울 때 내 영원 싸울 때 나의 대장 대신사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! 은혜하는 절을 통해서 열방과 합리적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내 영원 순이길 힘을 누가 주시냐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고 통년의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생활 내 생활하게 하소서 예수! 예수! 예수님의 말씀 뱅가리 그리스도의 생수 장부 예수!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victims 옹하겠다 나를 인도하소서 mesma contemplates rison 하 Corinthians 나를 인도하소서 해왼 од